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미적분 해설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평이나 선택과목, 공통과목 관련된 문제들을 쭉 하나씩 보고 있을텐데 미적분은요,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학생들이 봤을 때는 뭐 신유형 고난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이런 느낌보다는 출제 기조가 공통과목에서 선택과목 체제를 바뀌면서 2021학년도 수능까지 수학 가형이라는 과목에서 미적분이 메인이었잖아요. 굉장히 쉬운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뭐 복잡하고 쉬운 문제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최고란도 문화까지 쫙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결론부터 말하면 선택과목스럽게. 확실하게 수원수트 공통과목과는 다르게 선택과목스럽게. 오히려 미적이나 확통이나 기아가 형제처럼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지금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대부분 해설 강의를 현역 고3이나 N생들이 이제 보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고3 수능이 끝난 올해 이번 수능이 끝난 학생들이 듣는 것보다는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예비 고3 예비 수험생들이 보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샘은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분석하는 것처럼 분석하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번 수능 끝나고 샘 만나기 위해서 들어온 학생들은 샘 한마디만 할게요.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 항상, 항상 모든 과목을, 모든 거를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모든 게 가장 완벽한 상태로 나에게 결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노력한 만큼 또는 조금 아쉬운 만큼 점수를 받았을 텐데 수능은 끝났지만 입시라는 입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뭐 아직도 수시 논술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능 점수가 나왔어도 이걸 가지고 정시에 원서도 쓰고 정시 관련된 준비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도 이제 변했던 첫 해고요. 문의과가 통합이 돼서 시험 본 것도 첫 해고, 그 다음에 뭐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대가 편입이 되면서 1600명이 늘어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마 중상위권 이상 대학에서는 근 10년 동안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는 게 수능은 이제 끝났지만 그 뒤에 남아있는 것에 정신줄을 딱 이렇게 잡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시험 본 후에 고생 많았고요. 자, 일단 문항 분석, 문제풀이,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의 어떤 분석이나 변화하는 걸 같이 살펴보는 거는 예비 수험생들 위해서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뭐 전체적으로 아까 변화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짧게 할게요. 총평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시겠지만 선생님은 조금만 더 미적분 얘기하면은 예전의 미적분은요. 이제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렇죠? 30번 문제. 그런데 올해 6월달, 9월달 평가함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 어? 이게 뭐냐면 보통 30번 문제는 풀고, 식 세우고, 변형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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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해서 답을 딱 내는 건데 이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했는데 풀이가 끝인 거야.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굉장히 아쉬웠냐면은 30번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습관처럼 포기한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상위권으로 갈수록 30번을 틀려버리면 치명적인 상황이 되었던 때가 올해 평가함 모의고사였습니다. 다만 6월달이나 9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게 막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능 같은 경우에 이번 수능 문제 분석을 하니까 일단 전통적으로 나왔던 미적분의 최고난도 문항이 각각 29, 30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30번 문제만 적분 활용 문제로 나왔었고 29번 문제는 오히려 도형 문제에서 보통 27, 8번 포지션에 있었던 문제가 약간은 물론 어려웠죠. 어렵게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나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예전에 봤던 것보다는 약간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냐?랑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연산 문제 중에서 몇 번이었죠? 제가 선생님이 좀 한번 볼게요. 제가 같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뭐 23번 같은 계산 문제도 예전에 2점짜리 문제는 한쪽 눈 감고 왼손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건 약간은 분자 분모에 연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상하건데 6월달 9월달보다 3점짜리 틀리는 학생들의 빈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은 한번 그죠? 이건 풀만 했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보통 3점짜리 문제는 그냥 바로 확 풀 수 있는데 이 경우는 A에 2N 마이너스 2N 하면서 등비수열을 통해서 짝수홀수 나눠가지고 하는 과정이 포함이 돼 있고 물론 이것도 이 덩어리를 하나의 등비수열로 봐서 풀 수도 있습니다만 실전에서 학생들이 그게 그래서 시간 낭비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26번은 적분으로 고쳐서 푸는 문제잖아요. 이것도 보통 문제들 같은 경우 3점짜리 문제는 앞에 N분의 1이 그냥 끄집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살짝 식변정을 해서 끄집어 나와야 돼서 한 3.5점 정도의 문제. 그죠? 그 다음에 27번이 3점짜리 문제인데 이 정도 문제가 과거에는 훨씬 더 심플하게 나왔거든요. 평면 운동 문제죠. 근데 이 문제는 중점을 잡고 미분하고 뭐 해가지고 루트를 씌워서 구하기 때문에 전에 일반적으로 나왔던 문제보다는 한 단계 정도 높은 이 문제는 공통과목으로 치면 4점짜리에 준하는 문제고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그렇게 출제가 되었었죠. 자 그렇고 보통 이제 30번 최고난도 문항이 미분의 활용에서 나왔었는데 이번 28번 문제가 미분의 활용으로 나왔습니다. 미분의 활용 문제가 있고 극소의 개수니까 극소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극소 값이 여러 개가 있나 봐. 삼각함수로 합성이 되어 있죠. 그죠? 삼각함수 합성된 형태의 문제들은 사실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그죠?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었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22번 문제가 합성함수 관련된 미분의 활용 문제였었고 그죠? 그래서 극소의 개수 구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스마트하게 푼 학생들은 굉장히 빨리 풀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거 보면서 거의 한 1분 안에 풀었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 이거는 이제 스마트한 또는 선생님처럼 여유있게 푸는 사람들이고 실전에서 수험생들이 이십팔 번에 도착을 하잖아. 어떤 상태야. 이미 정말 진이 다 빠져서 거의 기어가는 느낌으로 마지막에 도착을 하죠. 왜냐면은 앞에 뭐 스물몇 문제를 쫙 풀고 오기 때문에 당연히 좀 가벼운 호흡으로 좀 긴장을 안 하고 푸는 게 아니라 이미 에너지 소진이 다 돼가지고 평범한 내용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같이 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십구 번 도형 문제는 근래에 나왔던 도형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야 연산량은 좀 많고 그런데 연산량이 많지만 이 극한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 계수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식이 엄청 복잡해도 연산은 의외로 간단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관식 문제라는 게 관건인 거야.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앞에 개수 1을 빼먹거나 2분의 1 빼먹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문제고요. 30번 문제가 의외로 풀만 했습니다. 의외로 풀만 했고 역함수를 적분하는 형태의 문제는 사실 수2 수준에서도 학생들이 학습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GX가 아니라 GX이기 때문에 치환적분을 하는 게 추가되어 있고요. 그다음 뭐 XF'를 보니까 나를 제발 부분적분 해주세요. 이런 느낌 듭니까? 그래서 치환적분 부분적분을 하는 실제로 수능에서 치환적분 부분적분만으로 30번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에 한두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능 당일날은 30번 문제가 대부분 미분의 활용 문제거나 적분 문제라고 하더라도 치환적분 부분적분이 계산에 살짝 들어가 있을 뿐이 그게 메인이 아니었었는데 이 문제는 그게 메인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평소보다 살짝 낮지만. 학생들이. 정답률이 확 올라갔거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잘 들으세요. 왜 수능에서 이 30번 문제가 평소보다 약간 난이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오답률은 비슷할까?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예상이 됩니까? 당연하죠. 실전에 30번을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한 2등급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30번이 보통 오답률 1등 아니면 2등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90점대 이상으로 도약하는 학생들이 푸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일단 문제가 쉬워도 요렇게 요런 문제가 요렇게 쉬워졌다고 해서 쉽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2등급에서 1등급 근처인 학생도 마지막에 여기 도착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풀만 하더라도 제한된 시간 내에 풀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항상 오답률이 높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러나 이 문제를 단독 문제로 떼 놓고 보면은 또 풀만한 경우들이 많고 이거는 내년 수능을 준비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 안다고 맞추는 게 아니야. 알지만 이를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문제 풀이 과정에 채화가 되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시험 전체적으로 이런 시험이었는데 3점짜리 문제가 계산 실수가 나올 만한 거리들이 좀 있었고 그렇죠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실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2점짜리 문제도 평소에는 3점짜리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렇고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로 곤혹스러워서 학생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선생님이 걱정도 되고 지금 해설 강의하는 시점이 수능에서 이제 가채점은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지금 하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어쨌든 수능을 본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 수능 준비한 예비 수험생들 변화하는 수능의 트렌드와 출제 원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제대로 준비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쌤은. 이십삼 번부터 풀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스럽게 풀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무한대로 가는데 보통 기출문제가 n에 관한 다항식이 분자 분모 있었는데 이게 분수식이 있어서 어색하잖아 근데 분자 분모에다가. 뭐. 곱하면 됩니다. 그죠. 그니까 얘도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분자 분모에 n을 곱해 가지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값은 1 마이너스 n의 제곱 분의 2. 얘는 5 더하기 n분의 3에서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1분의 5가 되어서 정답은 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여서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그래도 2점짜리 문제니까 쉬웠죠. 그 다음에 요건 합성하면서 미분하는 건데 f'이. 그래서 요식의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f'에 x3제곱 더하기 x 곱하기 안쪽을 미분하게 되면 3x 더하기 1. equal 2의 x제곱이 되겠고요. f'이니까 여기다 x에 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1, 1, 1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은 f'2 곱하기 2를 집어넣으면 4 equal 2의 1제곱 되겠습니까. 따라서 나누게 되면 정답은 4분의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25번. 자 25번은 그냥 쌤은 요걸 처음 풀었을 때 한 번에 쫙 풀었어요. 그런데 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요거를 좀 자세하게 풀어줘야겠구나.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야. 실제 임제를 풀었을 때. 그냥 답까지 바로 직진하지 않고. 읽어보고 뭔가 3점짜리니까 쉬운 문제처럼 보이는데 한 번 하는 느낌이 들어서 시간이 5초 10초 지나고 나서 푼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문제보다 한두 단계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이고 등비급수죠. 공식이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 번째 항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구하는 거. 이게 이제 이거고요. 이거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분배법칙을 해가지고 일단 A의 시그마 A의 2N 마이너스 1을 먼저 구하고 또 시그마 A의 2N을 구해서 요걸 빼는 걸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각각이 등비수열이잖아. 한번 써볼게요. 이거 A의 1. 그다음에 A3는 AR의 제곱. 그다음에 A 다섯 번째 항은 AR의 네 제곱. 뭐 이런 수열이야. 그다음에 이 수열은 뭐냐면은. 이를 집어넣은 A2니까 AR의 AR 첫 번째 항이고요. 여기다 이를 집어넣은 A4니까 AR의 세 제곱입니다. 이런 수열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쫙 구하고 쫙 구한 다음에 빼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요 덩어리를 하나의 수열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뺀 거를 하나의 수열로 보는 겁니다. 이걸 뺀 거를 하나의 수열로 보는 거야. 또 여기서 뺀 거를 그다음 항의 또 하나의 수열로 보는 겁니다. 하면서 이거를 급수를 해도 됩니다. 어느 게 좋은 방법이냐. 수능 당일 날이야. 이 문제를 봤어. 다양한 방법으로 풀겠니? 아니잖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발상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게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보면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에 맞춰서 푸는 겁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 다 해 줄게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2m 마이너스 1은 어떻게 구하느냐. 공식이죠.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 번째 항입니다. 근데 그거는 위의 수열이니까 공비가 a, ar 제곱, ar 내 제곱이니까 r의 제곱이 공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 항은 그대로 이렇게 a가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2n은 똑같죠. 1 마이너스 r의 제곱이고요. 첫 번째 항은 ar이 됩니다. 해서 이거 이거 뺀 걸 가지고 문제를 풀고 a n 제곱은 뭡니까. a n 제곱은. 그죠 이게 이제 모든 항을 제곱한 거니까 첫 번째 항 a 제곱 두 번째 항 a 제곱 r 제곱 세 번째 항 a 제곱 r의 네 제곱 이렇게 된 거니까 공비는 r의 제곱이고요. 첫 번째 항이 a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는 또 식을 구하게 되면 뭐 일 마이너스 r의 제곱 분의 a 제곱이라고 여기 쓸 수 있습니다. 이 값이 문제에서 6이라고 나온 거죠. 이걸 조합해서 푸는 거야. 이 풀이 방법이 하나. 또 하나가 이걸 하나 묶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항.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 이렇게 답을 내야 되니까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두 번째 방법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어. 일 마이너스. 이 항과 이 항 보면은 전부 다 r의 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공비가 r의 제곱이야. 분의 첫 번째 항은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a의 1 마이너스 r 이렇게.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게 문제에서 얼마예요. 3이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r 분의 a 제곱이. 1 마이너스 r 제곱 분의 a 제곱이. a 제곱이 문제에서 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1 마이너스 r 제곱 분의 a 제곱이 6이라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약분이 되네요. 얘가. 1 마이너스 r의 1 플러스 r의 약분 약분의 값은 1 플러스 r이 되어서 1 플러스 r 분의 a가 3입니다. 근데 이거 인수분위하니까 이 식이. 1 마이너스 r의 1 플러스 r의 a의 a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1 플러스 r 분의 a가 3이니까 이렇게 구한 값이 3입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r 분의 a는 2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질문이 1 빼기 r 분의 a를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점짜리 계산 문제지만 문제에서 좀 곱씹어 볼 만한 파트가 있어. 그래서 반드시 지금 선생님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지만 강의에 도움 없이 꼭 풀어보시고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두 가지로 다 풀어보세요. 왜냐하면 실전에서 어떤 방법이 먼저 떠오를지에 대한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풀어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이십 번.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이걸 보면서. 적분 문제인 게 떠올랐나요?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적분 문제를 이제 적분을 급수를 적분을 고치려면 반드시 이렇게 된 거죠. 앞에 n 분의 1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f에 a 더하기 n 분의 b 마이너스 a의 k 여기도 문제에서 b 빼기 a 그다음에 이게 리미트가 있고 시그마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식이 인텍을 a부터 b까지 f dx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n 분의 k 꼴 하나만 n 분의 상수 꼴로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식을 변형을 해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k 세 제곱 제곱이 있고 있으니까 일단 n 분의 1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앞에 n 분의 1. n 분의 상수를 무조건 끄집어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식의 n 분의 1 끄집어냈으니까 분자에는 n을 한 번 곱해줘야죠. 이렇게 n 분의 앞 여기다가 n 분의 이렇게 곱하기 끄집어냈으면 분자에는 n을 한 번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분자 분모를 n의 세 제곱으로 나누시면 여기가 n 분의 k의 세 제곱 여기는 3의 n 분의 k의 제곱 n은 하나 없어지고요. 더하기 1. 그다음에 여기 있는 파트는 n s로 나누게 되면 엽선 n 분의 k 전체의 제곱 더하기 두 배의 n 분의 k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꼴이 안 되면 적분 계산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무조건 n 분의 k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 더하기 n 분의 1 k니까. a가 0, b 빼기 a가 1이기 때문에 인테그럴 0부터 1까지로 만들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x 세 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1 여기는 x 제곱 더하기 2x dx가 됩니다. 자 이 계산 문제는 뭐 치환적분 할 수도 있고 부분적분 할 수도 있고 분모를 인수분해 가지고 부분분수로 쪼개서 풀 수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수능 문제야. 결론부터 말하면 수능 문제는 연산 자체를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단계가 많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는 과정도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렇다가 뭐 이제 시중에 내신용 교재를 보면은 이걸 분자분에 얼마를 곱하고 분분수 쪼개고 계수 만들고 해서 푸는 문제를 있는데 그런 문제 수능 역사상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얘를 보는 순간 여기서 가는 거야.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되지? 적분이라는 게 미분의 역과정이잖아.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되지? 그 원시 함수가 뭐지? 보입니까? 보입니까? 그렇죠. ln 절대값 x3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1. 자, 이걸 미분하게 되면 여기에 그대로 분모로 가고요. 합성 함수 미분에 의해서 이 안쪽을 미분한 3x제곱 더하기 6x가 분자로 가죠. 근데 이거는 3x제곱 더하기 6x가 아니라 앞에 3이 빠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앞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헷갈린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3x제곱 더하기 6x가 되면서 이 분자 파트의 3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0부터 1까지 한 것은 내가 구하고 싶은 답의 3배인 겁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3, 3이 없어지는 거야. 자, 이건 뭐 잘 헷갈린 학습을 익혀도 됩니다. 여기다가 3x제곱 6x라고 만들고 곱하기 3분의 1. 뭐 이러면 좀 이해가 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구하면 되겠습니다. 구해보니까 3분의 1은 그대로 있고요. 1을 집어넣으니까 1, 1 얼마에? ln 5입니까, ln 5? ln 5.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ln 2는 0이기 때문에 이게 끝이네요. 3분의 ln 5. 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26번까지는. 자, 27번부터가 거의 4점짜리에 준하는 문제고, 특히 27번은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거리들이 좀 있어. 근데 선생님, 재작년에 수능 개념 미적분 강의 진행했다 했잖아요. 뭐 수능 개념, 수능 특강 다 미적분 진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파트, 기하와 벡터 시절에서 이 부분 강의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이 곡선의 길이나, 그 다음에 이동거리 관련된 평면 운동 파트입니다. 그 파트는 이런 적분 계산하게 돼요. 인테그럴 루트 1 더하기 f'x의 제곱 dx. 또는 인테그럴 루트의 dy dt 전체 제곱 더하기 dx dt 전체 제곱 dx. 이런 적분 계산하게 되는데, 적분 기호 안에 루트가 들어가 있잖아. 적분 기호 안에 루트가 들어있는, 루트가 있는 형태, 근호가 있는 형태의 적분은요. 정말 특별한 형태가 아니면은 적분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했어요. 수능 역사상 이 형태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근호 안쪽이 완전 제곱식이 안 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풀면서 그런 느낌, 영상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 실수가 나올 수가 있지만, 근호 안쪽이 완전 제곱식이 안 되면은 계속 푸는 게 아니라, 음, 잠깐만 내가 뭐 실수했지? 하면서 돌아보면서 풀어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하셨으면은 혹시나 실수가 나왔어도 잘 잡지 않았을까. 자,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뭐냐면은, 위치가 y는 x제곱과 이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의 중점이다. 그러니까 이런 y는 x제곱의 이체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지금 잘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직선이거든요, 직선. 이런 직선, 직선. 만난 점이 두 점이 있어요. 만난 점이 두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점의 중점을 내가 P라고 한 겁니다. 그럼 질문이 뭐냐면은, T가 1부터 2까지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T가 움직이면은 이 직선이 움직이니까, 이 점, 이 점이 바뀌니까 중점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점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중점을 매개변수 T를 통해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 점, 이 점을 구해야 되거든요. 구해봤더니, 연립하면 되겠네. X제곱은 T제곱 X 마이너스 8분의 LNT, 넘기면은 X제곱 마이너스 T제곱 X 플러스 8분의 LNT, 이퀄 제로라고 하는 식을 풀어서, 얻게 되면 두 값이 하나가 이 점이고, 하나가 이 점이고, 그게 중점이 P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쵸? 자, 그럼 이제 그 중점을 매개변수로 표현할 거야. 너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미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연산은 물어보는 수준이죠. 이런 부분이 과거보다는 좀 한 단계 높게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 점,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알파, 알파제곱, 여기를 베타, 베타제곱이라고 놓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Y는 X제곱 위의 점이니까. 그게 바로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T의 제곱이고요. 알파, 베타는 8분의 LNT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P의 좌표가 뭐냐면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2분의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다시 말하면 알파, 컴마, 알파제곱, 베타, 컴마, 베타제곱의 중점입니다. 지금 내가 3점짜리 풀고 있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T제곱이 T, 4제곱? 잠깐만요. 2분의 T제곱이군요. T제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식은 2분의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기 때문에 구하게 되면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이 제곱이니까 T의 네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이걸 두 배하게 되면은 4분의 LNT.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이 값은 2분의 T의 네 제곱 마이너스 8분의 LNT가 요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얻고자 하는 요 P의 X 좌표랑 P의 Y 좌표라고 하면은요 얘가 P의 X 좌표인 거야 이게. 얘가 Y 좌표인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하는 거야. 아직 계산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자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루트에. DX DT 전체의 제곱 더하기 DY DT 전체의 제곱 DT가 되는데. 이 파트가 수능에 나왔던 모든 문제는 100% 전부 다 암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도 뭐 여러분이 암산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수능 당일날 혹시나 이런 복잡한 문제 암산에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최종형이 예측 가능하다는 거야. 이 루트 안쪽이 루트 안쪽이 언제나 제곱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2T가 되고요. 이 식은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T로 미분하는 거죠. 이 값은 2T의 3제곱 마이너스 8T분의 1. 여기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루트에.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게 되면 4T의 제곱. 잠깐만 4T. 미안해. 이 T가 아니네. 그냥 T네요. 쏘리. 이번 T제곱이니까 그냥 T제곱이에요. T제곱. 네. T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를 제곱하는 거야. 근데 골치가 아프잖아. 이거 제곱하면. 근데 고민하지 말고. 해보면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곱하게 되면은 6. 4T의 6제곱 뭐야 이거. 뒤에 거 제곱하게 되면은 64T의 제곱분의 1. 빼기 2AB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뭐합니까? 2AB 하니까. 2. 2분의 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2AB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요 부분이랑. 이 부분이 계산하게 되면은. 플러스 2분의 T제곱이 되어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2AB 꼴이 되므로 반드시 이 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어디 써요? 2T의 3제곱 더하기 8T분의 1 전체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식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계산이 적분 계산을 할 때 그 적분 계산을 하면서 적분이 이 안쪽 부분이 이게 안 되면은 루트가 있는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적분은 적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적분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와. 이 문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그다음에 DT 빼먹었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안쪽을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그 안쪽을 이거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을 없애버리고 적분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 분의 T의 네제곱 더하기. 팔 분의 LNT. 그리고 요 값을 1부터 2까지가 되는 겁니다. 구하게 되면 이 값은 2분의 2의 네제곱 더하기 8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2분의 2의 네제곱 마이너스 8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은. 잘 봐. 이 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이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고 여기가 4AB 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요 부분이. 봐봐. 원래 이 식이 뭡니까. 이 식을 미분한 거잖아. 이것도 미분한 거잖아. 그 다음 제곱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잖아. 그럼 그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근데 그 식을 다시 적분할 거잖아. 그럼 사실은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파트만 플러스로 바뀌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 구조가 기출문제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 수능 기출문제 분석하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겁니다. 단 이번 문제는 연산 과정이 조금 더 많았죠. 앞에 더 많았습니다만 지금 마지막 복잡한 연산 같은 경우는 풀면서도 내가 잘 풀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 근호 안쪽이 제곱이 되면은 네 계산 맞구나. 확신 가지고 풀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런 연산 부분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찜찜한 느낌이 드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꼭 기출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기출문제 평면 운동 파트에서 곡선의 길이 관련된 문제가 최근 한 20년 동안 선어 문제 있거든요. 그 선어 문제가 100%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됐고 28번 4점짜리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좋아요. 요 문제는 선생님이 풀면서도 합성함수 문제가 미분에서 최고난도 문항으로 나왔던 적이 되게 많아요.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문제는 합성함수에서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프 중에서 극소값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풀만 합니다. 뭐 극대인지 극소인지가 혼동될 수 있지만 일단 극값을 구한다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죠. 자 극값을 가려면 무조건 f'x가 0이 되면 돼서 요렇게 되는 것 중에서 하나는 극대, 하나는 극소, 또 하나는 극대도 극소도 아닌 변곡점. 이 세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gx의 극소인 거잖아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g'x를 구해. 그러면 3의 f'x 더하기, 잠깐만 이거는 빼기 4의 f'x의 sin의 fx 맞습니까? 합성함수 함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f'x로 묶어내면은 3-4의 sin의 fx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는 0인 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는 0인 거를 싹 다 찾으면 극대가 되는 순간, 극소가 되는 순간, 극대, 극소도 아닌 순간에 섞여 있습니다. 알겠죠? 해 볼게요. 근데 f'x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f'x는 얼마예요? 12pi에 x-1이야. 그러니까 요 부분은 12pi에 x-1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찾으러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sinfx는 4분의 3을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는 0인 것은 sinfx는 4분의 3. 그 다음에 12pi는, 12pi x-1은 0. 이걸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x는 1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x가 1이라고 하는 것은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겠지만 극값은 확실합니다. 왜? 1 근처에 이 f'x의 부호가 바뀌죠.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달라지죠. 그리고 이 뒤에 파트에서 만약에 1일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거는 극값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나머지 이 세모를 찾는 거야. 그거는 sinfx는 4분의 3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fx가 뭐냐면요. fx가 6pi에 x-1의 제곱이야.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근데 0부터 이 사이거든요. 0에서 이 사이면 6pi에 x-1의 제곱은 이런 그래프인 거잖아. 얘가 1일 때는 얘가 0이고요. 그죠? 0일 때나 그 다음에 2일 때나 이 값은 6pi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부터 구멍이 뻥 뚫려있죠. 구멍이 뻥 뚫려있고 이렇게 되고 구멍이 뻥 뚫려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서 이 fx 파트는 6pi부터 0까지 움직이다가 또 0부터 6pi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6pi는 안 되고요. 그죠? 지금 이 값의 범위를 찾는 거야. 6pi의 x-1의 제곱은 0은 되고 6pi는 안 되는데 0부터 6pi가 두 번씩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0일 때는 한 번 있고. 이해하겠니?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sinfx는 4분의 3의 그래프를 이 근의 개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찾기 위해서 우리는 y는 sinx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y는 sinfx는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y는 sinx를 그리겠습니다. y축, 여기는 x축.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가 6pi야. 구멍이 뻥 뚫려있어요. 여기는 잠깐만요. 4pi야. 여기는 2pi야. 뭐 이런 상태인 겁니다. 지금이. 그쵸?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뭘 찾고 싶냐면 이 sinx의 x를 세모라고 칠게요. 왜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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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에 세모 축. 자, sin에 fx. 이걸 세모 축이라고 하면은 요 세모가 요 세모가 0 이상 6pi 미만인 거야. 그게 sin 값이 4분의 3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다 같이. sin 세모가 4분의 3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y는 sin 세모의 그래프랑. 그 다음에 y는 y는 4분의 3의 그래프랑 교점을 찾으면 됩니다. 자,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는 거야. 이 여섯 개가 극값의 후보인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 값 주위로 교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대인지 극소인지 보시면 극값은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합성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값을 알파라고 하면은 6pi의 x 빼기 1의 제곱이 알파가 되는 값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알파가 되는 값은 하나,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알파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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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알겠지만 1에서는 교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교점이 여섯 개지만 요 sin fx는 4분의 3 만족하는 게 총 열두 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열 두 개, 토탈 열 세 개의 극값이 나오게 되고 이 중에 극댓값과 극소값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다음 둘 중에 하나예요. 극대가 여섯 개, 극소가 일곱 개이거나 극대가 일곱 개, 극소가 여섯 개이거나 그중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알겠죠? 그럼 이제 뭐만 찾아보면 되느냐?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 극대로 출발하는지 극소로 출발하는지만 알아보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이 주어진 여섯 개의 점이 이차함수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차함수를 크게, 이차함수를 크게, 이렇게. 그치? 그리고 여기가 1,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를 2라고 놓으면,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뭡니까? f'x 곱하기 3-4의 sin의 fx. 그래서 이게 는 0인 걸 찾고 싶잖아. 그치? 그러면 f'x가 는 0인 것은 x가 1. 그리고 sin fx가 4분의 3인 걸 찾고 싶은데, 그러면 이 fx에 해당하는 게, sin fx에 해당하는 이 fx에 해당하는 게 알파란 말이야. 두 번째는 알파1, 알파2, 알파3에서 알파6까지라는 말이야. 이게 이 그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이런 거잖아. y는 알파1, y는 알파2, 점점점. 제일 마지막이 y는 알파6. fx에서 얻어지는 총 몇 개의 점? 하나, 둘, 셋, 넷, 점점점. 12개, 13개. 이 13개의 점 중에서 극대, 극소가 뭐가 출발하는지 찾는 겁니다. 그럼 찾아볼까요? 제일 먼저 시작되는 점이 뭐야?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극대면, 극대 7개, 극소 6개. 이게 만약에 극소면, 극소 7개, 극대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대입하겠습니다. 이 점이 제일 처음 스타트야. 그럼 그 점이, 이 점이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f'은 감소할 때야. 이 값은 음수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알파6에 해당한 점이니까 이 점인 거야. 그죠? 그리고 이거보다 왼쪽에, 이쪽 공간에서는, 보세요. 이 값이, 이 fx 값이, sinfx 값이 이 알파6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6보다 위쪽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주어진 이 알파 값이 더 위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sin 값이 4분의 3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3보다 fx가 작기 때문에, 전체 값은 양수가 돼서,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곱하게 되면 음수가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감소하고, 이쪽 부분은 증가해서, 이때 뭐가 됩니까? 바로 극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장 먼저 얻어내는 열세 번째 중 첫 번째 점에서는 극소로 출발하는 거야. 그 뒤에는 극대, 극소, 극대, 극소. 따라서 최종적으로 극소 값이 13개 중에서 7개, 극대 값이 6개가 되면서 정답은 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관식 문제입니다. 29번 문제. 자, 29번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도형 문제보다는, 29번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도형 문제보다는, 약간 문제 푸는 호흡이 길어요. 약간 연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배웠던 sin 법칙 같은 걸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가 있고, 일단, 뭐, F세타, G세타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이거 F세타 어떻게 구하지? 이상한 도형이잖아. 그렇지? 피자를 하프 사이즈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갑자기 욕심쟁이가 이렇게 잘라서 먹어 버렸어요. 그다음, 이거 어떡하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차피 G세타를 구하려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필요할 것 같아. 네. 어떻습니까? 얘 필요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단 반원의 넓이. 자, F세타 구해볼게요. 반원의 넓이.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에다가 저 삼각형의 넓이를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활꼴. 활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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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꼴. 보입니다, 활꼴? 이렇게 생긴 걸 빼서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근데 활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원의 중심을 잡게 되면, 이렇게 생긴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는데, 반지름 길이 1이고요. 여기가 2세타면, 여기 당연히 2세타니까, 이 중심각은 파이 빼기 4세타가 되므로, 반지름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이 파이 빼기 4세타가 되므로, 이거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해볼게요. 이 부분만. 2분의 1의 R제곱 세타에서 삼각형 넓이. 2분의 1의 AB 사인의 2분의 1의 AB 사인 세타. 세타가 파이 빼기 4세타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구하는 게, 이게 좀 그렇지. 그런데 잘 봐봐요. 이 빨간색 삼각형을 봤더니, 한 각이 3하고, 한 각이 2세타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가 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보입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은 삼각형이 있으면 이 각 나오고, 이 각 나오고 얘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 세타고 세타니까 이 각이 파이 빼기 3세타잖아. 이 길이나 이 길이 구할 수 있습니까? 있죠. 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요. 사인의 파이 빼기 3세타 분의 2는, 사인의 이 세타 분의 얼마는, 사인 세타 분의 얼마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할만합니다. 사인 법칙 써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걸 x라고 넣을게, x. 자, 이 각이 파이 빼기 3세타예요. 그럼 다음에 설명합니다. 사인의 파이 빼기 3세타 분의 2는, 사인의 2세타 분의 x. 이렇게 x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x가 뭐가 되느냐. 넘기면 되는 거니까. 사인의 파이 빼기 3세타는 사인의 3세타고요. 여기는 이 사인의 2세타가 되고요. 뭐 이런 것도 감각적으로 알죠.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면은 x는 얼마라고 할까요? 3분의 4에 수령하는 거 알겠습니까? 네, 3분의 4에 수령합니다. 이 x는 나중에 3분의 4라고 놓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일단 정석으로 풀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넓은 2분의 1에. 2분의 a, b,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이게 뭡니까? 2분의 1에 a, b, 사인 세타. 이게 되는 겁니다. x, 그 다음에 밑변은 e, 사인 세타. 끝났어요.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를 하니까 이 파트가 2분의 파이가 있네, 2분의 파이. 빼기 2세타가 되고요. 빼기 2분의 사인의 4세타가 되어서 이거를 2분의 파이에서 빼고 빼는 거니까 이거 2분의 파이가 없어지는 거 확인됐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2세타가 있고 더하기 2분의 사인의 4세타가 있고 그 다음에 빼기 2, 2 없어지니까 x, 사인 세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f세타인 거야. 끝났습니다. 자, 질문이 뭡니까? limit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게 분모로 가네요. 잠깐만요. 분모로 가는데. 분모로 가구나. 분모 있을게, 분모 있을게. 분모해, 분모해. 2세타 더하기 2분의 사인의 4세타.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x, 사인 세타. 분의 곱하기 세타도 하시고요. 이렇게 분의 g세타 쓰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g세타가 뭐냐?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의 정삼각형의 넓이입니다. 단, ut가 바닥면의 평행에, ab에 평행합니다. 그럼 닮음으로 풀면 되겠네요. 그죠? rut랑 rab가 서로 닮음입니다. 닮음.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문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길이를 내가 y라고 놔볼게. 그러면 조그마한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의 닮음비가 몇 대 몇일까요? 몇 대 몇일까요? 당연히 y 대 2가 되는 거야. 그쵸? y 대 2는.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그리시면은 그러면 y 대 2는 이것 대 이거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r부터 수선까지 이 길이가 뭐냐면은 여기 x니까 x sin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가 x sin 세타. 대. 그러면 이 길이는요. x sin 세타에다가 정삼각형 높이가 얼마냐면은 2분의 루트 3 곱하기 y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는 x sin 세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y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x에 관한 식은 이미 구했기 때문에 이걸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2x sin 세타. 그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y. 이퀄. 곱하면은 x y sin 세타. 되겠니? 자. 그다음에 이거를 넘기시면은 y로 묶고 또 나누시면은 따라서 y는 잘 따라와야 돼. 루트 3 더하기 x sin 세타 분의 2x sin 세타가 됩니다. 이다. 자. 괜찮습니까? 이게 이제 y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뭘 집어넣는 거야? 4분의 루트 3 곱하기 y 제곱이 내가 원하는 바로 넓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다가 이걸 제곱한 걸 써볼게요. 4x 제곱 sin 제곱 세타. 여기는 루트 3 더하기 x sin 세타 전체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식이 어마무시하게 복잡하지만 암산이 가능합니다. 여기 뭐 x 같은 걸 구할 필요가 없이 아까 말했지만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면 x가 얼마로 갑니까? 이 x 값이 3분의 4로 가는 거 보이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3분의 4로 가고요. sin 세타는 0으로 가니까 루트 3 더하기 0의 제곱골이니까 그냥 이거는 지워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sin 세타 있고 sin 4 세타 있고 세타 있고 세타 있으니까 분별자면 다 세타의 제곱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랑 sin 제곱이랑 계산하면 됩니다. 이건 뭐가 됩니까? 분모는 2 더하기 2분의 4 마이너스. x가 방금 얼마로 간다고요? 3분의 4로 갑니다. 이렇게. 분의. 분자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 그리고 x가 방금 얼마 있다고? 4분의 3으로 가는 거예요. 4분의 3. 3분의. 3분의 4. 3분의 4로 가는 겁니다. 3분의 4 제곱이니까 9분의 16. 4를 곱하니까 9분의. 64가 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풀어보니까 약분하면 16이 되고요. 자, 얘는 얼마입니까? 3분의. 12 빼기. 3분의 8. 3분의 8. 3분의 8. 3분의 8. 그러니까 이 3, 3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은 9분의 2 루트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는 정답은 11. 알겠죠? 이렇게. 자, 29번 해봤고. 자, 30번 문제는 이제 과거 수능의 난이도로 선생님이 대응을 하면은 과거 수능의 이제 21번 수준. 과거 수능의 30번 수준이 아니라 과거 수능 수학 가형 시절에서 객관식 최고난도 문항이 21번 수준 정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약간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확보를 한 학생들은 맞춘 학생들이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러분 중에서 이제 의대나 미적권 선택해서 최상위 대학의 20계를 지나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30번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슬픈 이야기긴 한데 수능이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수능의 트렌드가 바뀌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능이 최고난도 30번은 정말 감히 범접할 수가 없었거든요. 2017, 2018 같은 수능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약간 30번을 안 푸는 게 유행이었어요. 최상위권 기준이라는 겁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30번 틀리고 96점 받자. 의대 가는데 충분하다. 뭐 이공계 가는데 충분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과목을 실수 없이 잘 보자 하다가 최근 한 2년, 3년 사이에 이제 최고난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안 풀어도 다른 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했다고 치면은 지금은 안 풀면 안 되는 수준의 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목표가 좀 높다, 현재 내 수준은 지금 준비가 잘 됐지만 결국에는 정복을 할 거다 라는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습관처럼 모의고사 보면서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30번 문제를 설령 틀려도 읽어보고 고민을 하고 틀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능 당일날 약간은 풀만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가 있는 거죠.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포기했던 관성인 사람들은 마지막에 쉬워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뭐 쉬운 건 아닙니다. 자, 하겠습니다. 미분 가능하고 증가를 하면서 다음 적으로 만족한다. 1,1을 지나고 1부터 2까지 적분값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역함수가 G2X가 EFX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이 1부터 8까지 엑스에 프라임 엑스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나를 제발 부분 적분해 주세요. 플리즈. 이런 느낌이 들어 안 들어. 이거는 안 든 사람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되게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8 곱하기 F8 마이너스 1 곱하기 F1인데 F1이 1이니까 그냥 1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럴 1부터 8까지 FX DX. 자, 우리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F8 구하세요. and 1부터 8까지 적분 중에서 1부터 2까지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1부터 8까지 확장하세요. 이 두 가지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함숫값부터 구해보면 당연히 이 식밖에 없어요. 사용할 수 있는 식이. 역함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지? G2X 내가 아는 거 F1밖에 없잖아. 이를 집어넣어. 그러면은 G2는. 두 배의 F1이야. E야 E 그니까. 뭐야. G가 E란 뜻은. F2도 E란 뜻인 거지. 그렇지? 그지? 역함수가 E, E를 지나면 원래 함수도 E, E를 지나면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2를 집어넣을게요. 두 배의 F2는 G4랑 똑같습니다. 얘가 4입니다. 그럼 또 F4도 4야. 이거 뭐야. 그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G8은. 두 배의 F4. F4가 4니까 8입니다. 그래서 또 8, 8을 지나기 때문에 F8이 8이에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줍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8, 8기를 다 그릴 수는 없잖아. 너무 번거롭잖아. 다 그리지 말고, 잠깐만. 8, 반으로 쪼개면 4, 또 반으로 쪼개면 2, 또 반으로 쪼개면... 반으로 쪼개면 1, 2를 지나. 알겠습니까? 1, 2를 지나는 거는 완성이고요. 완성이고요. 그다음에 2, 2를 지나는 것도 완성이고요. 4, 4를 지나는 거, 8, 8을 지나는 거까지는 됐습니다. 이제 이 나머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지금 적분을 인테그로 1부터 8까지 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문제가 1부터 2까지 적분이 4분의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잠깐만. 이런 거 보이나요? 1부터 2까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 넓이가 4예요. 2, 정사각형이. 얘는 1이니까, 빼고 나면 4 빼기 1하면 3입니다. 따라서 이걸 반으로 쪼개면 2분의 3이거든요. 얘는 4분의 6이거든요. 근데 저거는 4분의 5니까, 반으로 쪼갠 것보다 작다는 뜻이므로 그래프가 대강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위로 볼록 아리로 볼록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보다는 좀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넓이가 문제에서 4분의 5라는 뜻인 겁니다. 여기 1부터 2까지. 근데 2부터 4까지 적분을 하고 싶어요. 뭐 한 번에 8까지 하고 싶지만 이게 쉽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하느냐. 당연하죠. 내가 아는 식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이게. 역함수 적분법을 따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러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때 이 fx에 해당하는 것을 1부터 2까지는 적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보는 거죠. 이 식의 양변을 1부터 2까지 적분해 볼까? 그러니까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fx dx를 한번 해 볼까? 그럼 요거는 2분의 1의 인테그럴 1부터 2까지의 g의 2x dx랑 똑같네. 여긴 알겠습니까? 이걸 2로 나눈 거예요. 지금이. 2분의 1의 gx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걸 딱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어? 치환 적분을 하고 싶죠. 괄호 한 쪽에 x가 아니잖아. 치환 적분을 하겠습니다. 공간이 없으니 여기 쓸게요. 2x를 t로 치환하면. 2는. dt dx예요. 그래서. dx 자리에. 2분의 1 dt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은. 4분의 1 인테그럴 왜 2부터 4인지 알겠습니까? 2부터 4까지. gt dt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적분 구간이 두 배씩 됐고, g2x에서 2x가 t가 됐고, 그 다음에 dx 자리에 2분의 1 dt를 집어넣은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 근데 이 값이 얼마냐는 문제에서 4분의 5에요. 이게 이게 4분의 5 입니다. 얘가 4분의 5란 말이야. 그러니까 4분의 1의 이 녀석이 4분의 5니까, 한마디로 이게 얼마인거야 이 값이? 얘가 5라는거지요. 그럼 봐봐요. 인테그럴 2부터 4까지 gt dt가 5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 그림에서? 이 말인거지. 이게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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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강 이런 그림이야. 하면은 이 넓이가, 이 넓이가 5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우선 이거 fx 인데요? 그렇지? gx면은 이거 갖다가 이제 ynx 대칭 이동 시켜서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아래쪽에 넓이를 말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쪽 넓이기 때문에, 이게 5란 뜻인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fx에서, fx의 2부터 4까지 적분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거지요. 얼마입니까? 어, 얘가 4, 4, 16이죠. 거기서 2, 4를 빼주니까, 16 빼기 4를 해. 그럼 이 값이 10입니다. 12. 12에서 5를 빼니까 요 넓이가 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또 마찬가지야. 그럼 선생님, 이제 1부터 4까지 됐네요. 4부터 8까지 어떻게 구합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감이 뭡니까? 4부터 8가 어떻게 구해요? 인테그럴 2부터 4까지, fx, dx가 7인데, 얘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잠깐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똑같아. 얘가 1부터 2가 이것이, 나중에 4분의 1에 2부터 4까지 됐으니까, 얘는 2부터 4가 되면 이 값은 4부터 8까지 되면서 똑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에, 인테그럴 4부터 8까지, gt, dt가 되는거지요. 따라서, 4부터 8까지 역함수 적분은 넘기면 7, 4, 28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뭐, 어떻게 잘 보겠지만, 미분 가능하니까, 아마도 이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게 2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넓이는, 자, 8, 8에 64에서, 4, 4, 16을 빼면 48이야. 48에서 28 빼니까, 이 넓이가, 네, 2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여기는 4분의 5, 여기는 7, 20, 27에 4분의 5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요, 얼마냐면은, 8, 8에 64에서 1 빼니까 63, 마이너스, 괄호 열고, 얼마에요? 4분의 5에다가, 또, 얼마입니까? 27, 네, 요게 정답입니다. 통분을 하니까, 4분의, 제가 요거부터, 63에서 27을 빼면은, 36이구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는 겁니다. 36 곱하기 3, 64, 24에다가, 344. 144에서 올리면 139, 네, 그래서 4분의 139구요. 정답은 143이 답이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미적분 해설 강의를 마무리했고, 훨씬 더 내년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은 기본에 충실해야 돼. 보면은 막 이상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능 문제는 정말 전통적인, 정석적인.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들이, 약간씩 새로운 옷을 입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게, 반복적으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게 수능까지 꾸준하게 연습하겠습니다. 자, 쌤은 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